미추홀구가 모든 행정부서에서 각종 계획 수립 과정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의사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구는 최근 간부 공무원 공공 빅데이터 교육을 시행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정책 수립 과정에 빅데이터를 접목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자체 데이터 기반 행정 협의회를 구성해 데이터 역량 분석을 강화하며 정책 위반 과정에서 데이터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. 미추홀구 관계자는 데이터 기반 행정은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, 신뢰성을 확보하고 모든 분야의 행정 서비스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